고맙습니다. 정말 14번째라고 그러는가요?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마지막인데 우리 백부자 회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. 유섭진 회장님을 분리해서 우리 총무님. 근데 리더가 자리에서는 절대 안됩니다. 밑에 있는 모든 회원들이 그렇게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백부자가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우리 아버님 아버님들 건강하시고요. 우리 유섭진 회장을 비롯한 모든 회원님들이 진짜 멋쟁이입니다. 진짜 멋쟁이입니다. 최정은 영예의 목소리로 최정은 영예의 목소리를 맡기보는 한 번 더 모든 회원님들이 이곳에 좋은 사람은 encourages 이라겠습니다. 사랑하는 것과 빌려줄게 내 눈에 내 맘에선 너로 센시하게 함께 마음이 살찌던 것과는 우리의 행복 행복을 겹해 듣고 빌려줄게 내 눈에 내 맘에선 너로 센시하게 함께 내 눈에 속을 지나갑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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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